.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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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14년도에 이번 타고는 넘게 떴는데 야수 세명 몰려듭니다 오호악 따라서 갔어요 오오오오오, 키움이없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약간 좀 조짐이 이상했어요. 농품벌은 벤트랑 굉장히 높게 올라간 타구인데요. 두 명의 야수 고승민, 윌뭈, 힐슨. 그러니까 이때부터 약간 좀 조짐이 이상했어요. 또 이제 전병호 선수가 약간 아쉬움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투수가 와인드업 했을 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투수가 와인드업 했을 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있었는데 과연 이럴 필요가 있었나 생각이 들어요. 아무가지는 계속해서 지난다는 것 같아요. 자 스타트! 자 스타트! 2루 합니다! 공 빠졌어요! 올해 방향에 점프는 정말 못말려! 안녕하세요! 보이시나요 잘? 저분을 만나야 되는데요. 멀리 가요 좌익수! 넘어갑니다! 양의지! 야 이게 한 손 놓고 톡 갔다 허드렸는데 그게 펜스를 넘어가는군요. 스즈니는 쉽지요. 꿀카운트. 야 하여튼 그나저나 양의지 선수는요. 그걸로 상고 타격. 좌익수 미끄러집니다. 좌익수 미끄러집니다! 좌익수 미끄러집니다! 좌익수 미끄러집니다! 예. 여기서 위의 스파이크가 지금 미끄러지면 러프 또한 수위에 스파이크가 지금 미끄러지면서 예. 예. 별이 다섯 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